공인 논무사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가 있다?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3 EBS 특강 공인 논무사의 1차 시험 민법, 사회보험법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최신 개정 법령과 출제 경영을 완벽 반영한 교재로 책장을 넘길 때의 손이 닿는 부분에도 한균 잉크로 인쇄한 안식 터치존이 있어요. 책을 펼쳐보면 공인 논무사 자격시험 소개와 최근 7개년 출제 경영이 나와있고요. 차례에서는 민법 서론 개념부터 실전 대비 문제까지 완벽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문을 펼쳐볼게요. 핵심이론 파트에선 최근 11년간 기출문제 보기 지문을 바탕으로 구성해 기출년도를 표시하여 반복 출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습의 토대인 조문을 수록해 자주 출제되는 것은 법령 박스로 보충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심원 박스로 구성했습니다. 또 매 챕터가 끝난 후 출제 경영을 실전 대비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문제 해설에선 최신 3개년 기출문제의 각 지문마다 첨석 해설을 수록해 출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DAD의 특급 노하우 동영상 강의까지 합격의 노하우 SDAD가 전수합니다.